투너의 진정한 주인이 아냐 넌 투너의 진정한 주인이 아냐 5단 합체! 울트라 디세이버! 내 것을 받아가겠다 기대 주문하신 분이죠? 아우! 머리가! 아우! 메모드! 메카다이노가 등장하니까 또 머리 아파요? 어? 아니! 오늘은 제가 특별한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2대1로 싸워야 하더니 치사일 수 있어! 이게 끝이 아니랍니다 카야! 카야 맞지? 닥쳐라! 닥크노님의 원수! 카야! 왜그래! 우리 친구잖아! 너와 나의 적으로! 카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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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멈춰! 기다리고 있어! 카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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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지! 아니 저거! 카야! 카야! 가짜 가이로마스트는 이 싸움에서 빠져! 한글자막 by 한효정